아들아 이거 좀 갖다 놔 알았어 엄마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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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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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사람 먹고 전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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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요 응 응 빨리 잘 먹게 한다고 해 빨리 7살 됐어 정신 차려 이제 좀 7살 자 이제 7살이야 이제 시작 제대로 할 수 있죠? 우리 서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잘 할 수 있어요 빨리 잘 할 수 있어요 빨리 준비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잘 먹어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먹어 건강이 첫째지 뭐 자 새해는 건강이 첫째입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손우진우 잘 튼튼하게 잘 자라고 씩씩하게 했습니다 그 이상 최우 바람은 벌을 꺼지 뭐 그런 그러네 그럼 그럼 모든게 다 다 첫째는 건강이고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정을 뚫어내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엄마가 바라는 것은 믿음생활입니다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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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우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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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 1년에 책을 한 100권 읽어요 엄마 작년에 몇 권 읽었을 것 같아? 200권 읽었어 200권 읽었어? 엄마는 성경 3번 띄었어 우와 엄마는 성경 3번 띄고 이 정원 다 돌고 갖다 놓고 참 대단하시네 엄마도 작년에 엄청 큰일 하셨어 66권 읽거든 성경에 66권 3번 하면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엄마는 약간 종주 막 이런 거 있잖아 엄마는 한 번 막 그런 거 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엄마가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리듬생활을 하면서 저런 거 하면은 자연하고 더 가까이 가면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겨먹는 거잖아 우리 엄마 건강 비결을 그만해 통단 하신 거 같아 어머니 진짜 아니 찍을 때도 대화를 하려는 게 너무... 그러니까 그리고 봐봐 어머니 되게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도 막 알게 되고 그래 엄마 현지인이야 너무 친화력이 응 자 촬영! 2019년 새해 인사 준비 시작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멋지게 살았어 자 여기 앞에 딱 앉아서 여기 앞에 딱 앉아서 여기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야지 여기 진우야 네 할아버지 할머니 셋 넷담 똑바로 딱 앉았어 진우 할머니 할아버지 너 이거 얼마째래? 이리 당겨 500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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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야 나 안 주셔야 돼요 엄마 아이고 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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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에 가서 아껴갖고 갖고 왔어 달러? 어 오호 그거를 오늘 새방 날개 잤다 그래요 어딜 가는거야 어딜 가 여기 있다 그 뒤쪽에 있었어 엄마 종과 토오리 뭐야 안 쓴 거야 엄마 거기 서? 어머니 안 쓰시고 가져오신 거예요? 그럼 뭐야 딸나서 일단 받어 빨리 면을 하고 우리 총무한테 주세요, 총무. 아버지가 총무한테. 우와, 달러! 달러 세뱃돈! 이게 미국 돈인 거야. 100달러. 100달러 몇 장이야? 300달러. 그럼 이거 한글, 한글하면 안 보여. 엄마한테 300달러. 어디? 철현, 세뱀 시작! 새해 복 많이 와주세요. 말이 컸다, 니네. 이리 와야지, 뭐해 또. 아, 선두야, 빨리 앉아. 죽을게. 죽고 있지. 아빠랑 엄마 집에 가서 딱 따로 줄게. 따로 줄게. 고맙습니다. 올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재밌게. 이선우, 이선우. 이선우, 이선우 한글 공부 열심히 하고. 알지? 한글 떼어, 올해는. 올해는 좀 까지지 좀 마. 다치지 좀 마. 너무 막 뛰어다니면 안 돼. 형처럼 조심조심. 얼굴이 이게 뭐야. 어쩔 때 쓰는 거야. 19년도, 코타하고 브루나이란 말이야. 브루나이 비행기표가. 근데 그때가 라오스 치앙마이가 비쌌던 이유가. 그러니까 배낭여행 형태로 해서 숙박비는 굉장히 다운이 됐었는데. 비행기값은 제일 비쌌어. 그 이유가 우리가. 가까워서 바꿨잖아. 가까이 와서 바꿨지 그때. 발리를 가려다가 지진 나가지고. 근하게 바꾸었기 때문에. 제일 저렴하네. 공항이. 비행기값을 아끼면 숙박을 오버해서 쓸 수가 있는. 양파. 글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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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는 이거. 구두. 구두. 구두는... 구...두. 아닌데. 구...두. 이건 두부. 우잖아. 손이야. 이건 뭐라고? 우유. 우유? 두부. 구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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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 의견 아보야 공부 잘했어 아보야 공부 안했을 뿐이야 이준아 정말 전문가 같아 모래 천 언덕처럼 빛나고 있어 대머렀어 대머렀어 맛있어 최우연 공부는 다 booth 여름렀어 스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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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포싱하고 마포싱하고